마약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인데요. 마약 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서울 관악구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일당 3명을 경찰이 추격전 끝에 붙잡았습니다. 모두 캄보디아 국적의 불법 체류자였는데 이들이 버리고 간 차량에서 필로폰이 발견됐습니다. 마약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겁니다. 서울 강남에선 지난 23일과 24일 연이틀 마약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4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이튿날 또다시 마약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을 의심한 이웃 주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른바 마약 운전 적발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마약을 투약하고 2차 범죄를 저지른 사례는 최근 3년간 연평균 209건, 이 가운데 교통범죄는 59건으로 전체의 30% 수준에 이릅니다. 문제는 현장에서 마약 투약 여부를 즉각 확인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음주운전 단속적으로 이걸 접근해서는 마약 단속을 할 수가 없죠. 소변검사, 모발검사라고 하면 그것도 시간도 간이 검사라고 해도 상당히 소요가 될 테고요. 마약 운전 단속 절차와 방법을 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입니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중 마약 투약 범죄 피고인을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마약 운전에 대한 약한 처벌도 문제로 꼽힙니다. 약물을 투약한 뒤 운전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마약 운전에 대한 현실적인 단속 방법과 함께 처벌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람 뉴스 TV 방준혁입니다.